안녕하세요. 토베기입니다. 오늘은 새로운 자리에 와가지고 조금 늦게 올라온 자리 능이를 보고 있는데 이야 찰집니다 자 여기도 우와 푸성푸성하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다발로 우와 타이밍이 절묘하게 빠졌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대박 능이가 보여줍니다 이야 진짜 이쁘죠? 자 찰집니다 이제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있고 그렇죠 오늘 정도의 여기로 가면은 능이가 좀 많이 컸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야 진짜 좋습니다 진짜 이쁩니다 자 그렇죠 우와 정말로 이쁜 능이 아 정말로 이쁩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우와 이번에도 이쁘지요 자 능이가 완벽히 움직였습니다 줄로 다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여긴 좀 습이 잘 있는데로라 조금 시켜먹어도 있고요 자 이런 모습이고 쭉 나왔습니다 습이 많은 산이라 아무래도 버섯도 습이 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줄로 우와 올해는 여기도 엄청나게 다발로 많이 보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많이 안보이는데 우리는 이렇게 환경이 올해의 입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야 행복합니다 또 이렇게 줄둥이를 만나고 있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주변을 보고 있는데 우와 이번에도 보세요 다발로 탕탕합니다 조금 고산지대는 온도편차가 심할수록 등이가 탄탄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도 나와있고 여기도 나와있고 자 얘는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야 그래도 또 오늘 이렇게 멋진 능이들이 반겨줍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좀 산행중인데 굉장히 이쁜 능이들이 반겨줍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한번 모셔봤습니다 그 주위에서 아 진짜 그렇죠 주위도 털이 이렇게 안 길고 상태가 땅글땅글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해서 대박 지금 능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등날에 있습니다 등날에 있으니까 습이 좀 더 없어지니까 더 땅글땅글한 그런 능입니다 이번 주먹보다 훨씬 큽니다 이야 이쁩니다 정말로 오늘 이렇게 타이밍이 또 질묘하게 맞춰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 망가닥버섯입니다 자 여기도 지금 시작점에 있는 겁니다 어떤 자리는 일찍 나오고 어떤 자리는 좀 늦게 나오고 아마 그런 패턴을 볼 겁니다 꼭 그 여기에서 높은 자리라고 해서 먼저 나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능이가 그 환경만 맞으면은 뭐 한 400, 500, 300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꼭 고산지다라고 해서 꼭 그 높은 자리에서 먼저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름 능이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능이가 이렇게 반겨줍니다 딱 여기는 지금 이 자리는 지금 처음 보는 능이들입니다 올해의 환경에 조금 컨셉을 맞춰 가지고 편향지를 조금 틀어서 보고 있는데 이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올능입니다 올해의 환경에 맞게 움직이는 능이죠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보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또 안 될 때도 있지요 하지만 최선의 그 길은 걷다 보면은 반드시 이렇게 멋진 능이가 반겨줍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우와 정말로 이쁩니다 이 자리가 조금 빨리 나오는 자리인데 올해는 더 많이 돌출을 많이 했습니다 좀 햇빛이 좀 많으면은 따금따글한 그런 능이들인데 조금은 올해는 내년에 비해서 조금 무릅니다 자 이렇게 멋진 능이들입니다 이야 이런 거 하나 보면은 필요가 싹 가십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지금 화단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 또 이렇게 멋진 능이들이 이것은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어느 정도 상장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또 날이 있습니다 오늘은 초대박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 모셨습니다 자 우와 이게 한 500g 조금만 더 크면 좋은데 이정도면 다 상품입니다 또 이렇게 멋진 능이가 여기도 작년에 좀 많이 본 자리인데 지금 이렇게 작은 것들은 이렇게 많이 나오죠 올해는 패턴이 동시에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지금 생자리인데 제가 볼 때는 올능이 같습니다 우와 엄청 좋은데 조금 이건 이번 태풍 비 전에 나온 능이인데 엄청 큽니다 또 이렇게 어디쯤에 분명히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행복합니다 어쨌든 간에 올능이건 본능이건 간에 이렇게 멋진 능이가 반겨줍니다 이제 그 내일이면 추석 연휴인데 명절 잘 보내시고 행복하시고요 또 저는 또 이런 대물물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